비니깔쌈에 안녕하세요 브리애브레스입니다 11월 17일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엄청 떨리실 텐데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가요?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껏 금량을 펼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수능 때마다 찾아오는 한파에 대비해서 또 따뜻하게 잘 챙겨해보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브리애브레스가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같이 수능 대박! 파이팅! 파셋! 파셋! 둘 셋!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 네 수능이 벌써 성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한 12년 정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되게 오래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빅스타가 응원하니까요 준비한 문제는 맞추실 거고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찍어가지고 꼭 맞추실 겁니다 그리고 밥도 꼭 챙겨드시고 옷도 꼭 꾸고 사매고 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생각한 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빅스타가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! 지금까지 우리는 빅스타!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진입니다 네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떨리시죠? 저도 떨렸어요 요즘 날씨도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옷을 껴입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기 울린답니다 여러분 아침밥도 든든히 드시고 준비한 만큼 수능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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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끝이에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펀치입니다 엄청 엄청 중요한 시험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한 부분에서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형들 누나들 수능 만점 받으세요 네 그리고 파이팅! 그리고 수능 대박! 그럼 지금까지 펀치였습니다 안녕